자, 수선전도라고 하는 이 그림인데요. 원래 이 제목을 아는 순간 바로 풀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이걸 몰랐을 경우에는 지문을 통해서 봐야 되겠죠. 원뜻은 으뜸 가는 선인데 사기의 으뜸 가는 선을 세우면 서울에서 시작한다 해서 서울을 뜻하는 말을 옛날에는 머리 숫자에 척할 선자, 으뜸 선자의 의미예요. 이럴 때는 수선이라는 자체가 수도라는 뜻으로 썼는데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약간 문제 유형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글자 자체를 해석해서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을 골라내는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뜻풀이를 좀 어렵게 제시하고 있어요. 전도는 전체를 그린 지도다 해놓고 가로노키에서 이렇게 풀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의 전체 지도라는 의미인데 서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뭐냐? 수선이었다라고 해서 1번 머리 숫자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닷글수, 더할익, 고칠께, 버금차 이런 것은 음과 좀 다르죠. 물론 글자를 다 넣어도 되는데 1, 2번 중에서 아마 좀 고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문제였습니다. 수선전도. 앞으로 이런 문제 유형은 계속 반복된다. 그림 유형. 2번. 기존의 문제들은 계속 유사어를 묻는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상대되는 뜻을 다루었어요. 아마도 계속 정해져 있다시피 한 이 유사 문제를 이번에는 상대되는 글자로 한번 찾아봤다. 그래서 고저, 높을 거, 낮을 자니까 이건 맞겠죠. 그 다음에 인조, 사람인 만들 자니까 이건 좀 다르죠. 도로, 이것도 다르겠죠. 길도자, 길로자니까 이것은 유의어가 될 것이고요. 장단, 길고 잡다니까. 그래서 기억, 리을을 정답으로 볼 수가 있겠다. 계속해서 유사어 또는 반대어. 상대자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둘 중 하나의 그런 유형을 가지고 출제되고 있으니까 아주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조건만족하는 거죠. 갑골문이라든지 음을 통해서 또 총액과 글자의 뜻풀이 결합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이런 글자가 나오면 먼저 음을 읽어보고 음과 관련된 자를 찾거나 그 다음에 뜻과 결합하는 이 두 가지 방식에서 제시하는 게 문제풀이일 때 이것을 통해서 유출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갑골문이라든지 총액 부분은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해야 될 방식이다. 그래서 음하고 결합어 가지고. 그래서 음은 속이다. 풍속속자. 속만 찾으면 되겠죠. 과, 과실과, 끝말, 나여, 정할정, 묶을속.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 더 본다면 글자 앞에 결을 결합하면 뜻이 같은 사람끼리 서로 단결한다. 결속 되겠죠. 결속.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볼 수가 있겠다. 나머지 총액과 갑골문은 참고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정보로 풀기에는 좀 어렵다. 4번 대화 내용. 정사와 의미 같아요? 아니겠죠. 이건 읽을 수 있는 글자죠. 청사죠. 푸른 청자의 사기사자. 청백리의 의미가 통한다. 청사와 청백리는 다르죠. 청년결백한 관리라는 뜻에서 청백리니까. 기억, 니은을 제외하면 정답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푸른 대껍질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데서 맞겠죠. 디귿, 그 다음에 리을. 정조대왕은 청사의 길이 남을 임금이다. 맞죠. 디귿과 리을을 골라주는 문제였는데 좀 쉬운 유형으로 제시했다. 바른 문제의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의 유형은 계속 출제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한자. 이게 가장 좀 문제거리가 있는 그런 지점이에요. 그림이 한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가 의미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제시된 이 지문에 나온 글자들과 그 다음에 이것을 결합을 해서 서로 연결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크기가 고만고만하니 구별하기 참 어렵군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바로 듣고 알 수가 있죠. 대동소위라고 그러죠. 크기가 고만고만하다. 크게 볼 때는 같은데 작게 볼 때 다르다 할 때 우리는 대동소위라는 표현을 합니다. 대동소위. 그 다음에 이를 추진하려면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대의명분. 대의명분을 차지해 대의가 있는데 명분이 없죠. 아무튼 대의명분이다. 물론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써볼 수가 있겠지만 문제 보실 때는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겠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에도 자신을 돌보지 않았어. 이것은 안중근 의사 기록에 많이 나오죠. 위태로운을 보고든 목숨을 받자라. 이런 표현이 있죠.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았어. 그래서 위태로움을 보았다 해서 볼견자에다가 위태로울 위자를 여기다 써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견자가 있고 위자도 있고 다 있네요. 견이. 그런데 받치다 할 때는 받칠치자. 이룰치자인데 이때는 받칠치음이고 목숨명자. 그래서 목숨을 받쳐라 해서 견이치명. 또는 이 글자 대신에 줄 숫자를 넣어서 목숨을 주어라 해서 견이수명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없죠. 내구성의 디자인까지 좋다면 많이 선택할 거야. 뭐예요. 좀 좋은 거. 같은 값이면. 그렇죠. 붉은치만. 다홍치만 할 때. 동가홍상이라고 얘기했죠. 같은 값이면. 동가. 가격이 있을 때는 우리는 까로 읽어준다고 그랬죠. 고가, 저가, 염가. 동가홍상. 동가홍상이 되겠죠. 이 글자는 전혀 여기서 제시되지 않고 있죠. 동자만 지금 나오고. 동가가 같이 있는데 형상이 나와 있지 않는 거죠. 아무튼 3개, 4개 이 글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글 보면 그것이 도의에 맞는지 먼저 생각했어. 이게 맞는지. 이 글 보면. 이 글 보면 뭐예요. 이 글 보다니까 이득을 보다 해서 견리가 되겠죠. 견리. 견자와 리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의의를 생각하다, 의의를 생각하다. 의로울어자의 생각사차에서 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고사성어와 그 다음에 뜻풀이를 연결시켜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견리 사의를 정답으로 볼 수가 있겠다. 소음생들이 많이 틀리는 그런 유형이기도 해요. 아무튼 차분히 보다 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푸는 것이 좀 좋다. 다 보고 와서 차분하게 푸는 습관을 길러두시면 충분히 다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